경기도 수건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의원들과 경기북부국회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구성 추진 TF단은 이달 내 특위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섭니다. 이미 북부특도를 위한 조례안이 마련된 만큼 특위까지 구성될 경우 북부특도 설치에 큰 동력이 생길 전망입니다. 특위는 주로 북부지역 정책과 관련 연구용역 추진상황, 31개 시군 단체장 면담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날 경기북부지역 최춘식 국회의원은 북부특도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북부지역 규제 완화와 접경지역 특화 발전 등의 내용이 담긴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 토마토 박한솔입니다. 뉴스 토마토 박한솔입니다.